국내 연구진이 안정성이 뛰어난 생체 이식형 신경 전극을 개발해서 척추나 정신질환 등 신경장애 치료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키스트 뇌과학연구소 이수현 박사팀은 경희대, 건국대와 공동으로 뇌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나노 섬유 기반의 생체 이식형 신경 전극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스펀지 형태의 다공성 나노 섬유 구조체 표면에 은 나노 입자를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뿌리듯이 전사해서 신경 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신경 전극을 주의의 좌골신경에 이식해본 결과 신경 변형이나 위축 등의 손상이 없었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신경 신호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